제가 사실은 앞에 글자를 뺐어요. 그러니까 키워드를 짧게 넣어야 되니까 원래 퓨마, 아디다스, 리보, 켈빈클라인의 OEM 업체입니다. 코엘 패션인데 종목 자체가 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적 개선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왜 상승을 못 했냐 한동안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성취 회사 실적은 좋지만 성장이 좀 느렸던 겁니다. 그런데 올해 아마 실적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외 브랜드 라이센스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안 하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재고나 그런 부분 공장에 대한 리스크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좋고 또 20% 이상의 고마진 구조다 보니까 향후에 성장성이 담보가 됐고 작년에 이제 전자사업부 쪽 코로나19 때문에 적자 전환 됐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흑자 전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성장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가 가격 전략은 좀 낮게 드리지만 향후에 좀 시간 두고 보시면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. 현재 가격으로 보시면 지금 6,460원인데 위치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6,400원까지 매수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요. 1차 목표가를 제가 이 위인 7,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지금 거의 2년을 쉬었습니다. 그래서 위로 간다면 최종 목표가는 7,500원 이상을 보시고요. 하단에 현재 위치에서 깨지 말아야 될 가격이 5,850원을 깨면 좀 종목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하시면서 차후에 성장주를 좀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